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와 같은 이동 약자들은 장애인 화장실이나 수요실 같은 편의시설들을 이용해야 할 경우 거동이 불편해 시설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경기도가 이런 이동 약자를 위해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 앱을 개시했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켜고 가까운 편의시설을 검색합니다. 시설 상태를 앉은 자리에서 한눈에 보고 길 안내를 받습니다.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 앱입니다. 저희들이 휠체를 타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가보지 않으면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어플은 미리 검색해서 화장실은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경기도가 지난 3일 확대 개발에 개시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동 약자들은 장애인 화장실과 수유실, 경사로 등 주변 편의시설을 찾고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하고 지도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 길 안내가 이뤄지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음성인식과 함께 시설 내부 사진도 제공됩니다.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 앱은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경기도 편의시설 안내를 검색하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올해 11월부터 스마트 앱으로 제작하여 도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현장 조사요원 40명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개선을 위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조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